식물식을 하려고 하는 혹은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아주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어떤 세대가 정보, 통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식물식의 유용성, 그것을 하기 좀 편한 많은 정보들을 서로 교환하고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 세상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. 저는 나이 많이 돼서 식물식에 관심을 가졌습니다. 그런데 한 20대 혹은 30대에 관심을 가진다면 저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주어집니다. 사회가 굉장히 빨리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. 이때 뜻있는 청년들이 식물성 식품으로 이 사회가 개선이 되고 바로 방향을 잡아가는 데 노력을 해주신다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주 많아서 얘기를 좀 나누고 부모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. 아직 젊은 청년들이야 조금 몸에 해로운 그런 것들을 조금 먹고 싶겠죠.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. 병을 고칠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엄격하게 식물식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그런데 올바른 식물식이 무엇이라 하는 것만큼은 확실히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현실적으로 또 식물식을 어느 정도 즐기면서 살아가는 세대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둘 다 좀 조화를 해서 같이 협력을 해서 식물식을 하는 사람들이 좀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식물식을 하는 청년들 혹은 식물식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. 함께 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